저한테 웃으시니까 손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손이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나와 빨리 하자. 치아 보이셔도 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라도. 아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구준 씨가 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저요? 네. 괜찮아요. 네 이곳은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데뷔하고 아마 첫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닷ня가 너무 좋습니다. 보수에 있는 거 같은데, 이쁠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와, 빨래하자. 오케이, 컷. 자, 클릭하고. 그러니까 나와, 빨래하자. 오케이, 컷. 좋아요. 죄송해요. 나와, 빨래하자. 오케이, 컷. 하자, 죄송한데... 어때? 약간 좀 당황을 주겠습니까? 네, 뒷부분. 하자, 하자, 하자. 못 가진다. 약히 난 재미없다니까. 어때? 재밌게 잡는다. 파이팅! 어,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 자, 띄어진 말. 띄어진 말. 띄어진 말. 네, 띄어진 말. 네, 띄어진 말. 하나씩 지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테라닉이기 때문에. 네, 불렀습니다. 어, 장정. 14시간 정도의 거친 촬영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시간이 빨리 가고. 다 비웃는데 진심입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빨리 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세상은 크린토피아. 조금 이렇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린토피아 모델 위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ĩ수님의 Angelix입니다. Sepboroko 그래서 지방, 외국에서 본인 사이트 굉장히 많은 빨래와 그런 것들 이동과 그런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빨래는? 빨래는? 빨래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라고 하세요 귀여운데 감사합니다